자 결승 라운드에서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됩니까? 결승 때는 1을 가고 아마 순위권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재관 넘어갈 것이다! 자 이 구간이에요! 여기에 하나! 아니 결승 때는 본인 자전거로 직접 하면 어떨까요? 아 그럼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완주를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대팔 겁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대팔을 줬습니다. 자 지금 한 명이 결승 라운드에 올라가거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천지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천지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틴탑의 자존심 천지가 갑니다. 탈락! 천지! 탈락! 큰 웃음 주지! 해저벌전 6명의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박현빈 선수는 아까 머리를 박아주시는 바람에 지금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형님 고리 흔들려! 지금 고리 흔들린다는데!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고리 흔들린다는 사람을 억지로 뛰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여섯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뛰는 겁니다. 일자로.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선수부터 달립니다. 시작합니다. 출발! 진짜 웃길 것 같아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뜁니다. 누구야? 누구야? 리키 같은데요 리키? 리키요? 튀어요 그냥.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잘 뛰어야 돼요. EEPимиHA 아이고 빨라. 리키 빨라요. 리키 빨라요. 안 합니다. 바로 누르고 또 리셋합니다. 그리고 또 뜁니다. 그래야 웃깁니다. 자, 누르고 자, 둘러요 28초 자, 바로 리셋 자, 준비 자, 웃기다 한 번 더 기대해도 될까요? 한 번 더 기대해도 될까요? 자, 준비 출발 자, 천재 뛰어요 자, 찝니다 오, 빠르다 오, 빠르다 깡총 우와 깡총? 와, 이거야 와,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쉽다 천지에 우리 응원했는데 그럼 본인의 힘을 못 이겼어요 준비됐죠? 네 출발 자 씹니다 빨럭빨럭 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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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될 수 있겠네 저 아니갖고 패 Page 어퀴스 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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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rah 필동 필哉 WASI 23じゃあ 24초 24초 보라 하루베 하루베 4.8.1 필독이 현승 1위입니다. 회사별전 재밌네요. 준비 출발. 갑니다. 갑니다. 또 뜹니다. 갑니다. 또 뜹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 굉장히 바쁘게 뛰고 있어요. 빨리 출근해야 돼요. 늦었어요. 우와 날랐어. 우와 날랐어. 늦었어요. 민혁. 제일 빨라요. 바쁘다 바빠 민혁. 와 1등을 했다. 1등을 했다. 초 대 19초. 20초 대 1등. 1위를 갈아치웁니다. 1위를 갈아치웁니다. 폐자발전 1위. 1위를 갈아치웁니다. 폐자발전 1위. 야 자전거 말고 저거 해보고 싶다. 우리 저걸로 하자. 야 자전거 말고 저거 해보고 싶다. 뒤에서 대비 풀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이왕이면 미친대로다가. 준비. 누구시죠? 이왕구입니다. 아이고 좋아. 히든카드. 아 원구. 네. 네. 출발.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네 바본데. 동네 바본데. 물건을 훔쳐다가 도망 오해를 받고. 도망 오해를 받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원구 도망갑니다. 아 원구 도망갑니다. 자 뒷쇼쳐.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